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이철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중립을 위한 생명공학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생물공학회가 제작한 내곁의 바이오 프로그램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생명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생명공학과 관계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명공학에 관계된 내용을 위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 여러가지 에너지, 환경,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식량난, 물부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증기기관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고요. 그 얘기는 땅속에 묻혀있던 화석연료를 끄집어내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0만 년간 남극에서 이산화탄소와 온도 변화 추이를 실제적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남극은 대륙이 있기 때문에 눈이 오게 되고요. 눈이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면 그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일 밑에까지 코어를 드릴링해서 뚫게 되고 그것을 얇은 편으로 썰게 되면 제일 밑에 남아있는 것이 80만 년 전,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현재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눈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적은 양이지만 공기가 있고요. 이제는 측정기구가 발달해서 실제 그 당시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은 16이라는 질량을 갖는 산소와 18이라고 하는 질량을 갖는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비율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고 따라서 그 당시에 온도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높을 때가 한 4도 그리고 낮아도 영하 한 8도에서 9도 정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80만 년 동안 그러니까 빙하기라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보다 몇 도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 조금씩 기온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1, 2도만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대략 한 10만 년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니까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온도는 항상 10만 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빙하기와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산화탄소 추이를 보면 적어도 이제까지 10만 년 동안은 없었던 400ppm이 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난 2번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굉장히 많은 기후변화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순환도를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 이산화탄소는 땅 위에서는 식물이 바다 위에서는 플랑크톤과 같은 또 바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뭐 섞거나 광호흡을 하거나 그래서 주로 날아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항상 사이클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화석연료를 쓰게 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광합성을 해가지고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고요. 대략 한 120기가톤 정도의 탄소를 광합성에 의해서 땅 위에서 흡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약 3기가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더 흡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90기가톤 정도의 탄소를 흡수했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서 2기가톤 정도의 탄소를 더 흡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은 어느 정도 변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무려 9기가톤의 탄소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바람에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5기가톤을 훨씬 넘어서서 매년 4기가톤 정도의 탄소가 공기 중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온난화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진 콘테스트를 했더니 많이 보셨겠지만 이 사진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북극에 가봤더니 굉장히 많은 곰들이 살자리를 잃고 이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캐나다 국기인데요. 농담 삼아서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캐나다 국기가 이게 아닐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풍나무가 다 없어지고 따뜻해지면 파인애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국기를 바꿔야 될까 하는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지구온난화는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전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무려 85%가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이 화석연료에서 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네이처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빨간색은 토탈 에너지 컨섬션, 그러니까 전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분을 나타내고요. 파란색은 전세계 인구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가운데 1800년대 전후에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에너지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개를 나누게 되면 그 맨 밑에 있는 초록색 그래프와 같이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100년 전보다 1인당 거의 3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공중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심지어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요. 더 이상 여러 가족이 모여서 조그만 텔레비전을 하나를 같이 보는 그런 일들도 없고 그냥 보셔도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활 수준이 올라갈수록 점점 에너지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래프는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2001년에 각 나라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입니다. 맨 앞에 있는 중국이 두 번째,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으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러시아가 3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년 뒤를 한 번 보시면 중국은 무려 2.5배가 성장해서 미국을 제치게 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번째에 있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각 나라의 인구 수를 오른쪽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는 현재 대충 한 13억, 14억을 가까이 가고 있고요. 미국은 인구가 한 3억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인구 차이가 거의 4배 이상 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만큼 1인당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중국의 전체 에너지는 미국의 에너지 사용량의 4배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처럼 인구는 굉장히 많지만 왼쪽에 있는 표에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아직 저개발 국가이고요. 이런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니네는 더 이상 발전하지 말고 더 이상 편하게 살지 말고 그냥 에너지 쓰지 말고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생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는 굉장히 영향권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을 보시면 아시아 국가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조금 덜 개발된 나라들이 앞으로 개발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예측되고 있고요. 맨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은 거의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를 쓸 만큼 쓰는 나라들은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안 늘어날 것도 예측이 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줄일 수도 있지만 아직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저 개발 국가들,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대는 국가들은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정확하게 에너지 사용량하고 비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이 28%, 미국이 15%, 인도가 7%, 러시아가 5%,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훨씬 더 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고 넓이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굉장히 많은, 비정성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얼마 전에 탄소중립 선언을 한 그런 나라들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인도, 러시아처럼 인구가 많고 앞으로 더 개발이 되어야 되는 나라들은 아직까지 온실가스 저감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단위면적당 옥수수 생산량의 추이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왼쪽에 1865년에는 단위면적당 대충 1600kg의 옥수수를 헥타르당 매년 생산할 수 있었고요. 현재는 똑같은 옥수수를 단위면적당 헥타르당 매년 만kg 이상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게 된 이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GMO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GMO는 사실은 생산량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생산량은 비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어릴 때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리히비의 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모잘란 것을 비료 같은 것으로 더 주게 되면 생산량이 늘게 되지만 그 비료를 아무리 더 줘도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더 주지 않고서는 몇 가지 비료만으로 생산량을 꾸준하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면적당 농작물의 생산량을 끊임없이 늘릴 수도 없고요.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비료는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륨비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질소비료는 공기 중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 중에서 오는데 필요한 것이 밑에 영어로 써 있어서 미안하지만 현재 그린하우스 가스에, 그러니까 온실가스에 보통 한 2에서 3% 정도가 질소비료를 만드는 데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두 가지, 인 비료라든가 칼륨비료는 땅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석유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식량도 지금만큼 생산할 수 없는데 혹시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것을 땅 위에서 비료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 옥수수 가격의, 아 죄송합니다. 원유 가격의 그래프이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15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불을 넘으면 바이오에너지가 석유를 대체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2008년에 석유 가격이 배럴당 142불까지 올라갔을 때 그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를 이용해서 바이오에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까만색 선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옥수수 가격도 석유 가격과 똑같이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옥수수로 바이오에터널을 만들게 되니까 옥수수를 다른 용도로 쓰던 사람들은 다른 곡식을 쓰게 되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과자에서 사탕에, 라면에 모든 곡물 가격들이 다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바이오에너지라든가 이런 탄소중립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것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최근 한 10여 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만 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료 가격이 똑같이 그 당시에 인산념이 폭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포타슘, 칼륨이라고 그러는 것도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설포, 포스페이트 락 이 모든 것들이 3대 비료 가격이 항상 다 폭등을 했고 따라서 땅에서 파서 쓰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지 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를 석유 기반 경제라고 하는데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파한 화석연료를 끄집어내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도 만들고 합성소미도 만들고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공기 중으로 날려버렸던 것이 이제까지의 석유 기반 경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유지 가능한 탄소순환 체계로 바꾸려면 날려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순환경제로 가야 되고요. 그 과정에는 생물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로 바꾸고 그 바꿔진 바이오매스에서 우리가 에너지도 만들고 합성소미도 만들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혹시 그러다가 그것을 공기 중으로 태워서 없애게 되면 다시 또 광합성에 의해서 바이오매스를 만들고 이런 선순환을 가야 되는 것이 탄소중립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 또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구 환경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구가 처음에 탄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생겼고요. 그 생물체들이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음식, 깨끗한 물, 맑은 공기,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이미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공학은 현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더하기 전에 다양성, 특히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서 꼭 직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만약에 한 달로 줄인다면 지구가 대충 한 45억 년 정도에 생겼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하루가 한 1.5억 년쯤 될 것입니다. 그때 첫 생물체는 지금으로부터 한 41억 년 전, 그러니까 이 달력으로 봤을 때 한 3일째 생겼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원액 생물은 36억 년 전에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액 생물에서 세포 소기관이 생긴 진액 생물이 생길 때까지는 무려 지구 나이에 반에 가까운 20억 년이 소요가 되어서 약 15억 년 전에 진액 생물이 생겼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게 한 번 생기고 나서 다세포 생물이 생기는 데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생물체들이 있지만 그 생물체들이 언제 생겼나를 보려면 확대를 해서 봐야 되고요. 마지막 4일을 보면 4일 전에, 그러니까 대충 한 12억 년 전에 해양생물, 무척추동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대충 한 5, 6억 년 전에 육상식물, 척추동물, 양소류 같은 것들이 생겼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는 한 2억 년 전에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유류와 파충류가 점점 득세를 한 다음에 지구의 나이를 한 달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새가 생기고 꽃이 피는 생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 생겼나를 보려면 역시 또 다시 오후를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 오후를 확대해 보면 포유류가 등장한 것은 마지막 30일 중에 마지막 30일자의 10분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배우고 있는 국사와 세계사는 30일로 지구의 역사를 단축했을 때 마지막 10초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형 영장류는 몇 시간 전에 생겼고 몇 분 전에 생겼고 인간도 몇 분 전에 생긴 굉장히 지구 역사적으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구의 자연환경은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먹이사슬이라고 그러는 것을 보면 밑에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들이 있고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리고 최상위 포식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다양성이 파괴가 돼서 몇몇 종이 멸정하게 되면 큰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먹이사슬 중에 일부가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끊어지게 되면 전체 먹이사슬, 또다시 얘기하면 전체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들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면 밑에 까만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지구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생물이 생겼다고 알려진 그 생물체고요. 그리고 나서 크게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부르는 것과 고세균이라고 부르는 아키아, 그리고 유케리어라고 부르는 진액생물, 이렇게 나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전에 봤던 지구의 나이로 한번 다시 보면 가운데가 지구가 처음 태어났던 대충 한 40억년, 45억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원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더 최근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체의 종류와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거기 중간에 메스 익스텐션, 또다시 말씀드리면 대량 멸종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살던 생물체의 무려 75% 정도가 없어진 그런 일들이 현재까지 5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이 대충 다 심각한 빙악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5번의 대량 멸종에 의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왼쪽은 멸종률이고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0만 년당 과가, 패밀리가 얼마나 많이 멸종되었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은 몇백만 년이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대량 멸종이 그렇게 5번이 있었는데 마지막 5번째 대량 멸종은 대충 한 6,500만 년 전 정도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때를 KPG 멸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80년대 이후에 멸종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1500년대 이후에 멸종된 생물체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없어졌냐 하는 것이고요. 약간 갈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1980년대 이후에 없어진 생물체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척추 동물이 굉장히 빠르게 없어지고 있고요. 과거보다 거의 3배나 빠른 속도.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5번째 맥스 이스팅션에 있었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조류도 마찬가지로 2배 가까이 없어졌고요. 반대로 포유류는 오히려 멸종되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드리면 인간만 잘 살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양서류는 네 번째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고요. 어류 중에 뼈를 가지고 있는 경골 어류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 파충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간들이 멸종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좀 오래된 한 10년 되기는 했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있느냐를 한번 비교한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그림은 1903년에 종자회사에 가면 몇 종이나 있었나를 한번 보는 거고요. 레튜스라고 부르는 왼쪽 위쪽에 있는 거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약 500종 정도의 상추 씨앗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완두콩 한 가운데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보면 400종 정도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80년만 지나고 나서 1983년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상추는 7.2%밖에 안 남았고요. 더 이상 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완두콩은 무려 6.1% 그리고 무 같은 것은 5.8% 그리고 GMO로 거의 한 가지 작물만 키우는 옥수수 같은 것은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3.9%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도 파괴하지만 키우는 작물도 점점 회귀라 되어 있고 단일화 되어 있고 다양성을 죽이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죽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양성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생태계라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내가 사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하찮은 종 하나가 멸종되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냐 그것은 유전자 풀이 줄어들면 근본적으로 동물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왕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면서 빨리 멸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음식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먹어야지 아무리 인삼 아니면 산삼이 좋다고 해서 산삼만 먹는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것을 접하고 다양한 것을 이루어 나가야 그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생태계는 더더구나 다양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보던 종 중에 눈사람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눈사람은 이미 멸종 위기종이고요. 이런 종이 완전히 다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CCUS라고 그러고요. 그것은 밑에 적혀있는 것처럼 탄소를 포집하고 그것을 저장한 다음에 활용하는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기술을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CCUS를 해서 실질적으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개념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갖게 해서 탄소의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지구온난화는 놔두더라도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를 탄소 중립 또는 넷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과 파리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이상기후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1997년에는 선진국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극도의정서를 채택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파리협정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국가는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얼마 전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자는 것이고요. 1.5도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빙하기가 올 때도 지구 평균 온도는 몇 도 안 내려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몇 도만 올라가도 1, 2도만 올라가도 아까 능담사워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풍나무가 다 없어지고 파인애플이 자랄 수 있을 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남부지방의 특산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벌써 중부지방의 특산물로 바뀌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리협정은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 파리협정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면 이미 1.5도 정도는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1.5도만 되더라도 기상 대이변, 해수면 상승, 북극 해빙이 완전 소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서 0.5도만 더 올린 2도가 되면 지금도 이상기후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추진전략을 보면 경제구조를 저탄소화하고 그 다음에 신유망사업, 저탄소산업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면서 탄소중립사회로로 공정전환을 하고 탄소중립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얼마 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표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보면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을 확대하고 디지털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촉진, 그리고 산림, 갯벌 등 자연생태의 탄소흡수기능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저탄소, 정확히는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생물공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나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발전 전망이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에너지가 어떻게 발전한가를 예측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뗄감과 노동력 이런 것들을 쓰다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쓰고 있고 그리고 핵 분열에 의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핵융합에 의한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아직은 핵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쓰겠다고 선언한 나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핵융합발전은 아직은 기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핵융합발전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핵융합발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를 한번 말씀드리면 백 투 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뒤에 보면 이 자동차는 미래로도 날라가고 과거로도 날라가고 뭐 이러는데 그 뒤에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스터 퓨전 홈에너지 리액터라고 되어 있고요. 아무거나 물건들을 집어넣게 되면 그 문자들을 정확히는 원자들을 융합을 시키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요. 혹시 이렇게 오래된 영화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좀 더 참신한 영화를 보여드리면 예가 되겠습니다. 가슴마다 이렇게 하나씩 핵융합 리액터를 달 필요는 없고요. 집마다 하나씩 예가 있으면 아마 에너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기술이 완성되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대체를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대체를 할 것이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줄어들면서 위쪽에 신재생에너지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써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지오터멀은 지열이고요. 하이드론은 수력이고요. 솔라 콜렉터는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고 윈드 파워는 풍력발전, 바이오매스가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그런 바이오매스고요. 그 다음에 SOT, PV는 마찬가지로 다 태양광, 태양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모두 다 바이오매스를 제외하고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전기를 바로 쓰지 않고 저장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비싸거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내연기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액체 연료에 특성화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다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따라서 당분간은 액체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만이 유지 가능하게 액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에너지 밀도고요.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X축은 단위 무게당 에너지를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느냐 하는 양이고요. Y축은 단위 부피당 에너지를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왼쪽 아래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리튬 아이언 밧데리라고 써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전화기나 노트북에 있는 그 밧데리고요. 그런 배터리가 굉장히 효율이 옛날보다 무지하게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단위 면적당, 아니 단위 부피당 또는 단위 무게당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는 것에 쓴 한계가 있고 이 기술이 당연히 발전하겠죠. 그리고 차세대 수소, 자동차 수소 전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오른쪽 아래 밑에 있는 하늘색 점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보관량은 적지만 단위 무게당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역시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가운데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고요. 잘 안 보이겠지만 초록색 점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에너지들은 밀도는 화석연료보다 조금 낮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내연기관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당분간은 바이오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용 액체 에너지는 반드시 아마도 바이오 에너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안 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광합성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료라든가 토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좁은 국토의 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에너지는 다 친환경적이고 유지 가능하냐.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 그림 역시 영어로 되어 있어서 미안하지만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콘,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색일수록 안 좋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만드는 것은 그린하우스 가스도 많이 만들고 물도 많이 필요하고 비료도 많이 필요하고 농약도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너무나 낮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직 제일 많이 썼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더 이상 옥수수로 에탄올을 만들지 않겠다. 우리 할머니는 100년 전에 먹을 거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이제서 모두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밑에 거를 보시면 맨 아랫줄에는 예를 들어서 LG에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면 그린하우스 가스는 마이너스니까 실제로 지구온난화를 거꾸로 돌려줄 수 있고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맨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래서 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약간 안 좋은 게 물이 주황색이고요. 에너지가 빨간색인데 얘네들만 잘 해결하면 굉장히 유용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연구했었던 분야 중에는 그래서 담수가 아닌 해수를 이용함으로써 지구상에 훨씬 풍부한 해수를 이용해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나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풍력이라든가 파력이라든가 조수간반 이런 에너지들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바이오 에너지 또는 바이오매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연구들을 했고요. 한두 가지 슬라이드를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석유기반 경제에서 바이오 기반 경제로 바뀌려면 일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순환도를 한번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바이오매스로 바뀐 다음에 그것이 땅에 묻혀서 고온, 고압에서 숙성이 됩니다. 그렇게 숙성된 석유와 석탄을 다시 땅 위로 끄집어내서 프로덕션을 하고 생산을 하고 리파이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연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과 합성섬유 같은 여러 가지 생산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돌리려면 적어도 한 100만 년 정도가 걸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100만 년 지난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이클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바이오매스에서 오는 거라면 왼쪽 위에 있는 사이클처럼 숙성기간을 없애고 바이오매스에서 바로 바이오 리파이너린 과정을 거쳐서 열과 에너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사이클은 1년에서 길면 10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석유나 석탄에서 쓰던 것들을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가지고 바이오 기반 경제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탄소중립의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바이오 에너지 또는 바이오매스의 생산 조건을 한번 보시면 유지 가능해야 되고요. 매년 재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곡물이라든가 식량 생산에 아무 영향도 주면 안 되면서 생산된 바이오매스의 모든 분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지하수라고 하더라도 지하자원이나 광물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 다양성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태양에너지에만 의존해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해서 바이오 에너지 또는 바이오매스를 만들면 절대 성공할 수 없고요. 자연이 증명하였듯이 한 가지 생물체를 너무 많이 키우게 되면 언젠가는 천적이 생기고 그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생 가능한 원료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종과 가능하면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매스를 생산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지는 몇 종류나 있을까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크기별로 나눠보면 우리 잘 아는 AAAA 이런 전지들도 있고요. 숨은 전지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전지들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는 어떨까요? 이 전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카드 셀부터 니튬아이온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요. 물론 태양광 전지도 있고요. 거기에 엔자임 셀도 있고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기술도 다양합니다. 그 전지들이 모두 다 사용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은 1년에 10억 개씩 쓸지 모르지만 어떤 것들은 몇만 개밖에 안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가 다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이오 기반 경제로 바뀌면서 바이오매스,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생물체,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도 써야 될 것이고요. 볏짚이 남으면 그것도 써야 될 것이고요. 그래도 모르지란다면 대량으로 키우는 것은 바다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키운다. 이렇게 모든 기술과 모든 종이 한데 어우러져야만 달성 가능한 것이 탄소 중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꼭 필요하게 되고요.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안 되니까 태양에너지만 이용해가지고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광합성이 중요하게 되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태양광과 불과 이산화탄소만 들어가면 CHO로 되어 있는 물질을 들어가서 CHO로 되어 있는 물질만 만약에 꺼내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이클은 지속가능한 사이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소 중립과 바이오 기반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지구가 도는 어떤 특정 상황을 보면 땅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바다만 보이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해구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왜 지구가 됐을까요? 지편면에 무려 70%는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도 단위면적당 땅과 똑같은 양의 태양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을 생산하는데도 부족한 토지가 아니고 바다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바이오메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미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상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은 우리 어렸을 때는 99,000평방킬로미터인데 지금은 10만이 조금 넘었고요. 간척을 해서 세계 109등입니다. 인구는 세계 28등이고요. 도랭이도 1등인 게 하나 있습니다. 출산율이 1등이고요. 낮은 걸로 1등입니다. 인구 밀도는 25등, 국민 총생산 12등, 1인당 GDP 36등 근데 다른 것보다 평균을 훨씬 상해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9등이고요.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16등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유에너지는 최근에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좀 더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만 단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바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 2이지라고 부르는 것을 한번 보면 모든 나라들은 자기 해안선에서부터 6마일까지 해상마일까지는 해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헤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나라의 수역도 아닌 바다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공유 면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에너지를 충분히 쓰면서 지구도 환경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토지표를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해역이고요. 영역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보시면 국토 면적은 10만 평방 킬로미터고 우리나라 굉장히 좁고 그중에 물론 산림 면적이 63%나 돼서 농지로 쓸 수 있는 면적도 젊지만 영해 면적 12헤리가 무려 땅 면적의 70%나 되고요. 배타적 경제수역을 200헤리를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과 접하고 있고 북한과 접하고 있고 일본과 나눠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은 국토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대량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생산한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연구했었던 것은 반투가막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다 위에 띄워놓고 위세주류 같은 것들을 키우면 바다 속에 있었던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들어오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와 태양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것은 반투가막이기 때문에 자란 세포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란 세포들만 우리가 수확을 하면 경제성을 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좀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바닷물도 정화하고 공기도 정화를 하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경제성을 갖고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런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꽤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닷물에 금도 있고 리튬도 있지만 농도가 너무 낮아서 그것을 수확하면 경제성이 없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바다 속에 원래 있었던 위세주류지만 그래서 수확하면 경제성이 없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하나도 안 들이고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만큼 농축을 시킨 다음에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테스트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밑에 색깔이 조금 다른 것들은 반투가막이기 때문에 밑에서 영양염류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초록색인 것은 미세주류라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요. 윗부분에서 이산화탄소와 태양열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석유기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유는 가스부터 타르까지 모든 분자들을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지하 2km 또는 5km에서 석유를 끌어올려서 그것을 탱커에 싣고 한국에 와서 그것을 다시 또 분별 증류를 한 다음에 정제까지 다 해서 또 싣고 동네 주유소에 와서 휘발유를 넣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물보다 쌉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석유의 모든 분자를 다 쓰기 때문에 폐수나 어떤 환경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물론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후단 처리가 없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나프다라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비싼 플라스틱 합성 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걸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같은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석유가 처음 개발됐을 때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떼워서 없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이 발전을 하고요. 그거에 기반을 두어서 화학공학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이오를 한다고 한다면 비슷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유화학 및 수요산업 생산 개통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에너지도 생산하지만 납사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비싼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 산업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되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그렇게 물보다도 싸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이오 기반 경제를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에너지로 쓰려고 하는 그런 몇몇 가지 물질 말고도 DNA가 됐든지, 지질이 됐든지, 단백질이 됐든지, 탄수화물이 됐든지 기타 모든 물질들이 무엇인가로 다 바뀌고 현재 석유에서 오고 있는 물질들을 다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실제로 바이오에너지가 현재는 가격이 비싸지만 나머지를 버리지 않고 걔네들도 부하가치들을 창출해 줄 수 있다면 바이오에너지 가격이 석유에서 오는 에너지 가격만큼 싸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드디어 바이오 기반 경제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오른쪽에 복잡한 그림이 있듯이 예전에 DOE에서 미국 에너지성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아직은 경제성이 없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다 증명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생물을 이용한 바이오메스 생산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만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것들로 이루어진 생물체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이클은 분명히 유지 가능한 그런 사이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에너지도 생산하고 다양한 플라스틱과 합성섬유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드스탁이라고 부르는 케미칼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석유를 전혀 쓰지 않고 바이오메스에 의한 바이오 기반 경제로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탄소 중립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탄소 감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됐던지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 제일 쉽게는 제가 했었던 미세주류 같은 것들을 생산한 다음에 이미 우리가 석유를 퍼올린 석유 웰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 안에다가 다시 탄소를 집어넣어서 바이오메스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없애버려야만 정상적으로 갈 것이고 그 부분도 결국은 이런 생물공학자가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몇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타임머시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 영화를 쓴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분은 적응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만큼 옛날에 했었던 방법 그런 것들은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장례식을 했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창의성과 열정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다른 교수님들과 전문가들과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재밌는 그림이라서 하나 넣었는데요. 인간한테 염록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굳이 밥을 먹지 않고 배가 고프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광합성을 해서 그러면 혈당 올라가고 에너지 얻을 수 있고 그럼 굳이 곡식 키우지 않고 물론 먹는 게 낙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키우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 이게 진짜로 해도 되는 일이냐 윤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창의성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아는 지식보다는 아직 한정되어 있지 않고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굳이 우리가 땅 위에서만 식물을 키울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땅 위에서만 주거 환경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상력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와 이런 것들의 탄소 충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가 화성에 보낼 온실 상상도를 보면 마찬가지로 밑에서 이렇게 식물체를 키워서 광합성을 한 다음에 공기를 내보내고 다시 또 닫아서 또 광합성을 하고 공기를 내보내서 화성의 산소의 농도를 사람이 헬멧을 안 쓰고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올리게 되면 우리가 거기 가서 곡식도 키우고 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먼 상상 같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면 곧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선은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더 재밌게 더 건강하게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들고 헐떡이는 지구를 우리가 아는 깨끗한 지구 좀 더 정확히는 웃는 지구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